안녕하세요. 서울시양의 온라인 콘미공,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촬영한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계획했었던 공연들이 좀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공연 프로그램을 가지고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지휘자님도 모시고 또 볼프강 핑크님도 모셔서 지휘자 그리고 공연 기획에 관한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유익했다고 말씀을 남겨주셔서 함께 참여하는 저희도 참 뿌듯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참 많은 걸 배웠던 그런 시간인데요. 근데 오늘은 정말로 너무나 기쁘게도 저희가 12월 20일 돌아오는 일요일 오후 5시에 실시간으로 베토벤의 합창 교양곡을 저희가 내보낼 예정인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짜 콘미공 그렇죠. 미리 공부하기가 돼서 정말 저도 기쁜데요. 사실 지난 이번 2020년 돌아보면 참 말도 안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공연들이 모두 취소되고 그런 가운데 또 이게 하필 베토벤 250주년인데 맞아요. 이 중요한 해에 또 이렇게 베토벤 기획 공연들 많이 준비되어 있던 것들이 전부 취소되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아무리 모든 것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연말에 이 곡을 안 듣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베토벤 9번 합창 교양곡을 꼭 듣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음악을 하시는 음악인들 그리고 또 우리 음악 애호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양에서도 이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공연을 이렇게 중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께서 이제 연말이면 우리가 합창 교양곡을 들으면서 마치 하나의 의뢰처럼 음악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듣고 계신데 저도 이제 음악을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냥 언제부턴가 되게 그냥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합창 교양곡을 이렇게 듣는 그런 어떤 전례랄까 혹은 뭐 그런 설례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독일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도 베토벤의 합창 교양곡은 워낙 반향이 컸던 곡이기 때문에 유럽에 알려진 곳에서는 부활절 때에 이렇게 공연하는 작품으로서 정착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부활절이요? 네. 19세기에는 그래서 부활절에 이 곡을 연주하는 그런 연주단체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송년음악회 또는 제야음악회라고 하는 연말에 고정레파토리로 정착이 된 거는 1918년부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 100년 정도? 그렇죠. 100년이 조금 넘은 전통인데요. 바로 이 1918년에 독일의 라이프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18년이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8년 연말에 라이프시 시민들, 독일 사람들 모두의 마음은 굉장히 우울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라이프시의 연주가들이 시리에 빠진 라이프시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자라면서 베토벤의 합창 교양곡을 연주하는 게 관례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8년 12월 31일 해가 질 때 일몰 시간에 오케스트라 연주가 100여 명, 그리고 합창단은 300여 명이 모여서 엄청난 대규모 연주회를 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는 12월 30일 밤에 연주회를 많이 하죠. 이걸 이제 실베스터 콘셉트라고 해서 제야음악회라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풍습이 이제 전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20세기에는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세계적인 어떤 베토벤 규범 교양곡을 연말에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행사, 연례 행사로 이렇게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라이프스티라는 도시에서는 이렇게 베토벤 구범 교양곡을 제야음악회에서 연주를 했느냐. 그건 이 합창 교양곡의 사악장에 이렇게 텍스트로 사용이 된 독일의 대문호인 프리드리 슐러의 환희의의 송가, 이 텍스트가 창작된 곳이 바로 라이프스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런 이유가 또 있었군요. 슐러가 아직 20대였던 1785년에 슐러가 라이프스티 근교의 골리스라는 마을에 이렇게 잠시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번쩍 영감이 떠오르면서 막 이렇게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유래에서 라이프스티 사람들은 이 슐러의 환희의 송가는 우리들이 원조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합창 교양곡을 제야음악회에서 연주하게 된 어떤 유래의 원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슐러가 맨 처음에 1785년에 환희의의 찬가를 쓸 때 맨 처음에는 자유의의 송가라고 썼다가 그걸 이제 환희의의 송가로 이렇게 개작을 하고 나중에 1803년에 다시 또 개정을 하게 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동경도 깨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1989년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동서독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던 그때 1989년 12월 25일에 동베를린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연주회였죠. 아마도 음반과 영상으로 남아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합창 교양곡 연주회가 열렸던 거죠. 그 당시 동서독의 오케스트라 그리고 연합군 4개국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독창자들이 다국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2차 대전의 어떤 흔적이 완전히 여기서 종식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그런 연주회를 열면서 이제 동국권이 무너지는 것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바로 이 가사를 개작한 거죠. 그래서 환희의 송가가 아니고 이제 독일어로 환희, 프로이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자유, 프라이하이트로 개사해서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이 번스타인이 밝힌 바대로 휠러가 처음에는 자유의 송가라고 하려고 했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 베토벤 합창 교양곡의 환희의 송가 선율은 정말 우리가 따라 부르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나 국가 이런 것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한때는 유럽연합의 이런 국가로도 공식 이런 찬가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옛날 분단 시절에는 동서독이 올림픽에 공동으로 출전할 때에는 또 이렇게 국가로도 대신 사용이 되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인류의 화학 또는 희생을 기리는 이런 장소에서는 반드시 연주되는 곡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또 의미 있었던 최근의 기록은 20년 전에 2000년 5월에 오스트리아에 가면 마우타우젠이라는 마우타우젠 수용소가 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죠. 그 끔찍한 유대인 수용소에서 빈 피라모닉과 사이먼 렛틀 지휘자가 거기서 이제 마우타우젠 수용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염원하면서 바로 이 베토벤의 합창 교양곡을 연주하기도 했던 그런 아주 역사적인 기록들이 합창 교양곡과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합창 교양곡이 이렇게 쓰인 것은 공식적인 연주회를 통해서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런 기록들을 보면 중국이라던가 칠레 이런 곳에 압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기리면서 이 선율을 함께 불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분단이 되고 아픔이 있고 압재가 있는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향해 이 노래를 힘껏 불렀던 그런 모습이 지금 제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합창 교양곡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인데요. 베토벤 개인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미루어 해봅니다. 사실 이게 베토벤이 굉장히 귀도 완전히 청각을 상실하고 너무 힘든 시기에 작곡된 그런 곡 아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베토벤이 1번부터 8번까지의 교양곡을 낸 시절이 1800년부터 1812년까지거든요. 무려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8곡의 교양곡을 냈다는 것은 그만큼의 창작 그런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다는 얘기일 텐데 그 이후로 12년간 교양곡이 단 한 편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 베토벤이 건강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청력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건강 문제로도 힘들었었고 또 조카 칼을 양육권 문제로 소송을 정말 지리멸렬한 소송을 너무나 오랫동안 끝나머지 여러 가지로 에너지를 소모한 상태였고 그리고 또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베토벤을 후원해주는 많은 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 리인오프스키 공작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고 또 킨스키 공작은 낙마사고로 사망을 하는 등 베토벤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이런 귀족들이 죽게 되면서 이런 지원도 끊기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참 베토벤의 전기 보면 항상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사실 저 같은 평범한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곡을 쓰고 말고 할 그런 여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곡을 쓸 수가 있었나요? 이것도 굉장히 실질적인 이유인데요. 실은 이 힘든 시기에 위촉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돼요. 위촉, 저희가 우아하게 위촉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입금이 되겠죠. 그렇죠. 어디서부터냐면 런던 피라모닉 소사이어티로부터 교양곡을 한 곡 써주십시오라고 의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선입금으로 50파운드를 받게 돼요. 역시 우리가 요즘 영화 배우들 입금 전과 입금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역시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는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입금을 받고 나서 곡작업에 착수를 하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 영국에서 의뢰할 때는 1790년대에 잘로몬 콘서트 때 하이든이 직접 런던에 와서 지휘도 하면서 했던 것처럼 베토벤도 교양곡을 써서 런던에서 초연을 하고 직접 지휘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베토벤이 지휘가 성사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베토벤이 런던에 거하고 있는 그의 옛 제자 리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보면 베토벤이 그곳에 가려는 생각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음악협회가 나에게 어떤 종류의 교양곡을 제안할까. 아직도 나는 런던으로 가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 건강에 허락한다면 아마 내년 초쯤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한 걸로 봐서 베토벤 스스로는 런던에 가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교양곡은 런던에서 초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연 이제... 이거 무슨 사연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요. 이 교양곡이 위촉된 곳이 런던인데 런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베토벤이라는 정말 음악 거장에게 교양곡을 의뢰했는데 이 곡의 초연이 실은 빈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하지만 그 빈으로 정해지기까지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오. 일단 이 작품이 초연된 연도가 1824년 5월인데요. 1824년 2월에 빈에서는요. 베토벤의 이 새 교양곡이 베를린에서 연주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어요. 아니 자꾸 이게 복잡해지는데 이게 지금 빈에서 초연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의뢰는 또 런던에서 했는데 왜 또 난데없이 베를린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가 베토벤의 아주 든든한 후원자이었던 라즈모프스키 백작이 화재로 인해서 궁을 잃게 돼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게 되자 가지고 있던 사중주단도 해체하고 그래서 그 연주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연주자들이 바로 베토벤의 든든한 친구이자 또 베토벤의 음악을 훌륭하게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연주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라즈모프스키 백작이었다 나중에 공작도 됐지만 이분이 고용했던 그 유명한 이그나츠 슈판시시 같은 그런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들 이런 분들이 베토벤 현악 사중주도 많이 초연하고 이랬었는데 그 사람들의 고용이 없어진 거군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빈에 거주하지 않고 임시로 다른 도시들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자신이 의지하던 연주자들 없이 이 교양곡을 연주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이 빈이라는 도시 자체가요. 음악적인 취향이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 변하던 시기예요.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을 막 일으키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럽 사람들이 정상들이 모여서 어떻게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구현할까라고 해서 1814년, 15년에 빈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렇죠.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빈에서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왈츠였습니다. 왈츠. 그렇죠. 그때 모토가 뭐였냐면 The Congress is Dancing이었어요. 그렇죠. 회의는 춤춘다. 모두들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좀 가벼운 오락물 같은 그런 음악을 좋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보면은 이 당시에 로시니, 이태리 작곡가 로시니가 빈에서 엄하게 인기를 끌었는데 베토벤이 여기에 쫓아가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렇죠. 1822년에 로시니가 빈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유일하게 베토벤과 만난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베토벤의 그 얘기가 보니까 로시니를 칭찬하는 듯 하면서도 되게 질투어린 그런 넌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많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더군요. 네. 그래서 로시니의 음악이라 함은 베토벤의 음악하고도 사뭇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장르가 오페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재밌고 조금 가볍고 이런 음악을 많이 선호해서 베토벤의 주력 장르였던 교양곡처럼 조금 진지한 음악에는 좀 덜 수용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때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대중의 취향이라는 건 계속 바뀌는 건데 이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기만 한 음악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져가는 현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당시 빈이라는 도시는 음악가들로 넘쳐나던 도시였어요. 아 그렇겠죠. 음악을 사랑하는 애호가의 수도 많았지만 그들의 수는 정말 그야말로 피크에 다다라서 더 이상 늘지 않았지만 음악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야 하는 음악가들, 극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져서 더 이상 극장 운영 혹은 음악 연주로서 살기에는 참 팍팍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참 그게 듣고 보니 옛날 얘기 같지만은 않네요. 늘 통하죠. 오늘날도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이유로는요. 베토벤의 합창 교양곡 사악장의 환희의 송가를 썼던 이 실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실러가 윌리엄 테리라는 희곡 작품을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로시니가 오페라를 만들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아! 네. 오스트리아의 압제에 대항해서 싸우는 스위스 동맹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빈의 고위 관료들이 이 실러와의 작업을 한 이 작품을 곱게 분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중압해본 결과 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베를린이며 런던이며 이런 다른 도시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역사적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빈이 아닌 곳에서 베토벤이라는 빈의 자랑에 어떤 새 작품이 초연된다는 것도 빈 사람들이 뭔가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고 결국 초연은 빈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도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는데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자랑스러운 빈의 아들이잖아요. 베토벤은. 그런데 이 빈 사람들이 베토벤의 교양국이 다른 도시에서 초연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상심한 나머지 베토벤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게 돼요. 이 자료는 후에 알게마인의 뮤지컬리시의 자이퉁하고 빈의 테아터 자이퉁에 실리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구구절절하고 가슴을 울리는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제가 아주 1부만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베토벤이라는 이름과 그의 작품은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전 세계인 모두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오스트리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곳 사람들의 영혼에는 빈이라는 토양에서 읽어낸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불멸의 작품들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베토벤 당신의 이름 또한 가장 고귀하게 이곳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슴 절절한 편지를 베토벤에게 주게 되자 결정적으로 베토벤이 초연을 빈으로 바꾼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거 듣고 있으니까 그러게 좀 진작 잘해주지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그래도 또 이런 절절한 펜레터를 받고 요즘으로 치면 펜레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BTS를 지탱하는 건 암이고 이렇듯이 이런 베토벤의 팬클럽들에 절절한 펜레터를 받고 역시 빈으로 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빈으로 정한 것에서 그냥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 이외에도 공연까지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사실 제 생각에는 빈하면 음악의 수도인데 여기서 공연이 그렇게 문제될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디서 하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공연 장소도 택해야 되고 또 성악 솔리스트들도 구해야 되고 합창단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당시에 편성이 현악 파트만 5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 24대, 비올라 12대, 첼로 12, 더블 베이스 12 이렇게 연주자들도 구해야 됐고 또 오케스트라 합창 파트의 악보를 카피하는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었고 또 빈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게도요.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직접 연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어려운 곡을 아마추어인 연주자들이 연주해내야만 하는 그런 커다란 또 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렇게 아마추어가 연주하는데 리허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몇 번을 했나요? 모두 세 번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전체 리허설은 단 두 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야 그거는 정말 그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어려운 대작을 말이죠. 오늘날 저희는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주하기 힘든데 그렇죠. 초연을 해야 되는 연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름 이해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토벤의 곡이 초연된 이 당시가 빈의 극장들의 전기 공연 시즌이 끝날 때였거든요.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이미 빈을 떠나 있을 때여서 만약에 리허설 횟수가 더 많아져서 공연이 뒤로 연기되면 극장의 관객들을 채우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극장주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공연을 좀 당겨서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맞았었던 겁니다. 이야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도 느끼고 있는 그런 공연계의 어려움이 역시 200년 전에도 다르지 않았군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빈에서의 초연은 대성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듣지 못하는 베토벤을 도로 이렇게 세워서 그 환호성을 보게 만들었다는 그런 우리가 에피소드를 알고 있다시피 빈에서의 초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성공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례적으로 극장이 많은 관중들로 꽉 찼다고 하고 그리고 공연 도중에 박수가 터져나오는 건 물론이고 공연 끝난 후에 기립박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역시 베토벤.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빈에서 초연이 된 거는 뭐 좋죠. 그런데 이걸 정작 위촉한 곳은 런던이었는데 그렇죠. 그럼 이 런던에서는 공연이 되긴 했나요? 아니면 이게 베토벤이 돈만 받고 소위 요즘 먹튀이라고 하죠? 그렇게 된 건 아닌가? 런던에서의 공연은 어떻게 됐나요? 먹튀 아닙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먹튀는 아니고요. 1824년의 빈에서 공연 이후 그 이듬해 런던에서 3월 달에 공연이 열리게 돼요. 아 다행이네요. 네. 바로 이 런던이 빈 아닌 외부 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이 작품이 연주된 곳입니다. 나름 신의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아까 선생님께서 처음에 런던의 피라모닉 소사이어티에서 의뢰를 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중에 음악회 변천사에서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런던의 피라모닉 소사이어티 바로 그 단체에서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역시 또 그 런던 초연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피라모닉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은요. 저희 콘미공 지난 영상인 음악회 변천사 영상을 찾아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비엔나 공연은 그렇다 치고 네. 그렇게 뭐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럼 그래도 런던은 피라모닉 소사이어티도 있고 뭔가 좀 수월했을 것 같은데 런던 공연은 쉬웠나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역시 네. 작품도 어렵고 또 피라모닉 소사이어티에는 상주하는 합창단이 없었어요. 아. 그건 또 의외네요. 네. 그래서 베토벤의 작품에는 합창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창단을 꾸렸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던가 성바울대성당 그리고 왕립예배당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그 합창단을 또 연합으로 구성해서 만드는 거 요즘도 연말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때부터도 그랬었네요. 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환희의 손과 텍스트가 독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런던 공연 때는 이태리어로 이것이 연주가 되었어요. 예? 독일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런던이 영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태리어일까 그런데 이 당시 생각을 해보시면 이태리어는요. 그러니까 오페라를 통해서 워낙 이태리 노래들이 많이 전 유럽에서 불려지다 보니까 그렇죠. 성악가들에게는 누구나 친숙한 언어가 이태리어였지만 영어도 독일어도 이 전 유럽에서 모인 성악가들에게는 제2의 공용어가 되기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어로 불렸다는 점이 아주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태리어로 부르는 합창 교양곡. 이것도 뭔가 또 색다른 맛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저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날 베토벤의 합창 교양곡이 공연된 날이 이 단일 작품만 공연된 게 아니라 그날 콘서트가 총 2부였는데 그중에 2부 안에 이 곡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다른 곡들이 어떤 게 연주가 더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보니까 하이든 심포니, 모짜르트 현악 사중주, 그리고 케루비니 서곡, 그리고 모짜르트와 하이든의 성악 선곡들 이런 것들과 함께 그중에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 곡이 들어갔으니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음악회의 변천사라는 콘미곡 영상을 보시면 옛날에 이렇게 콘서트가 길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 기회에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했겠네요. 아니 근데 사실 합창 교양곡만 해도 그건 1시간 20분이 넘는 대곡인데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도 많이 지탄을 받았어요. 무슨 교양곡의 길이가 이렇게 기냐 청중들을 정말 어떻게 할 셈이냐 청중들을 고려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정말 반복 같은 그런 것 좀 빼고 코러스도 좀 빼고 해서 담백하게 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공연 전부터 벌써 이러한 말들이 여러 평론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 제 생각 같아서는 합창 교양곡이 신작이니 그거에 집중하고 다른 곡들을 좀 빼면 시간 절약도 하고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니 어떻게 보면 베토벤한테 직접 와서 이렇게 좀 악보에 대해서 지도도 해주고 리허설도 해달라고 했어야 됐던 피라모닉 소사이어티의 심정도 이해는 가네요. 네. 특별히 피라모닉 소사이어티가 베토벤의 직접적인 디렉팅을 원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 예. 네.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사악장의 첼로와 더블 베이스의 레치타티보 부분인데요. 그렇죠. 도입부에. 네. 피라모닉 소사이어티는 이 작품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해요. 아 이 작품이 우리 피라모닉 소사이어티의 유명한 베이스 주자 그리고 첼리스트를 위한 그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작곡을 했구나라고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둘의 솔로로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 파트가 같이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베토벤의 의중을 직접 묻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라모닉 소사이어티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연주할 때 굉장한 난제로 남아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맨 처음에 그 사악장 도입부의 그 유명한 저음현들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의 이렇게 문답 레치타티보 문답을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건너와서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유명한 콘트라베이스 더블 베이스 주자인 도메니코 드라고네티 그리고 첼리스트로는 아주 음악사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로버트 린들리 같은 이런 명연주가들의 당연한 솔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베토벤이 확답을 안 줬다고 하더군요. 아니 뭐 본인들이 의뢰해 놓고 너무 길어서 또 악평을 하다니 참 억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런던에서 이렇게 악평을 받긴 했어도 그래도 그 이후에는 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1825년부터 1846년까지 근 20년 동안 이 곡의 연주 횟수가 80회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주된 기록을 보니까 런던, 프랑크프루트, 아헨, 라이프치히, 베를린, 프라하, 브레멘, 파리, 위넨, 할레, 상트페트르부르그, 한오버, 프라이부르크, 드레스텐, 디셀도르프, 본, 함부르크, 저 멀리 뉴욕에까지 이 곡이 연주되게 됩니다. 이야, 불과 20년 만에 전 세계의 유명 도시들은 다 연주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워낙 대곡이다 보니까 작곡 배경이나 초연에 관한 이야기만으로도 정말 풍성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작곡 기간이라든지 초연의 배경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 기본적인 개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작곡 연대를 1812년부터 1824년까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12년 정도에 걸친 그런 역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헌정자는 프로이센의 비렐름 3세였습니다. 그리고 초연은 1824년 5월 7일 빈의 캐른트노토와 극장에서 여러 도시들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결국은 빈에서 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1826년 마인치의 쇼트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그 엄청난 베토벤의 열정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응축된 그런 작품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우선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 작품이 작품 전체 규모도 대작이지만 악기 편성 자체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대편성 아니었겠습니까? 특히 관악기에 대한 어떤 베토벤이 관악기의 음향을 더욱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호른을 4대나 쓴다는 거 그리고 트롬본 3대 거기다가 피콜로와 콘트라파고트까지 굉장히 확장된 음향이 참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게 느껴지는 이게 사실 고전파 최 말기의 작품이지만 역시 낭만주의 음악이구나 하는 걸 또 느끼게 만드는 그런 대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악기 편성에서 주목하는 게 호른인데요. 베토벤이 정말 호른을 좋아했지 않습니까? 영웅교양곡에서는 파격적으로 3대를 써서 또 굉장히 음향을 확장하고 호른에 대한 애정을 항상 이렇게 많이 보였었는데 여기서는 무려 4대의 호른을 사용해서 아주 웅장하면서도 풍만한 음색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악장에서 강력한 부분에서의 호른 음향도 참 대단히 놀랍지만 저는 가장 서정적인 3악장에서의 호른의 선율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3악장에 보시면 이 호른 주자 중에 4번 주자 4번 호른 주자는 이제 3악장 구조가 ABA 이렇게 새도막 형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간부 부분에서 이제 호른 나머지 3대들은 다 쉬고 있는데 4번 호른 혼자 다른 관악기들이 이렇게 서정적인 선율을 연주할 때 계속 뒤에서 화음을 맞춰주고 있다가 중간 부분에서 갑자기 모든 악기가 정지하면서 호른 혼자 솔로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당시에 그 내추럴 호른으로는 굉장히 연주하기 힘든 A플랫 장조 음계를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과연 이 4번 호른을 베토벤 초연 당시에도 당시에 이제 최신 악기 중에 하나였던 신형 악기죠. 벨브 호른. 음을 벨브 이렇게 요즘과 같이 벨브로 조절할 수 있는 벨브 호른이 개발됐었으니까 이 4번 호른은 당시 내추럴 혼으로는 A플랫 장조 음계를 연주하기 쉽지가 않았을 거다라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벨브 호른의 사용을 이렇게 근거로 많이 들었었는데 90년대 들어서 아주 뛰어난 시대악기 연주가들이 내추럴 혼으로 A플랫 장조 음계를 부는 게 현실화되면서 이 논란이 종식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호른이라는 악기의 가능성을 느린 악장에서조차도 굉장히 확장시켰던 이런 파격적인 악기 편성이 참 놀랍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악장 구성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교양곡이 1악장 빠른 악장, 2악장 느린 악장 그리고 스케루조는 3악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4악장이 뒤를 잇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2악장과 3악장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케루초가 독특하게 2악장이 오게 되고 느린 악장이 3악장으로 가게 되는데 전통적인 형식으로 보면 이것은 맞진 않지만 이것을 뒤집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4악장에서 나오는 이런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기 전에 3악장까지 3악장이 조금 잔잔하게 가져야지만 이 4악장의 에너지가 보다 더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베토벤이 의도적으로 악장 구성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용이라는 것 즉 베토벤이 순고함이라는 가치를 결국은 4악장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순고함을 드러내는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베토벤이 형식적인 완결성을 조금 대의를 위해서 버린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느린 악장으로 3악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2악장, 3악장 위치를 바꾼 것도 파격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위치를 바꾸게 만들 만큼 이제 등장할 4악장 이 4악장의 파격성에 비하면 악장의 위치 바꾼 정도는 파격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교양국에 합창을 도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쇼킹하고 그 얘기만으로도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데요. 일단 텍스트인 실러의 시로부터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러가 20대 때 썼던 환희의 송가 이 시를 텍스트로 4악장에 성악을 집어넣는다라는 이 파격을 구사하는데 사실 이게 베토벤이 아주 20대에, 빈으로 처음 올 때였던 1792년부터 실러의 환희의 송가에 곡을 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계속 그 아이디어를 숙성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맨 처음에는 9번 교양국과 10번 교양국이라는 것을 두 개로 쓰려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원래 9번 교양국은 순수 기약으로 만든 교양국으로서 쓰고 10번 교양국에 아주 대교양국을 쓰면서 합창을 집어넣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쩌다 보니 그냥 하나의 교양국으로 뭉쳐지고 그런 10번 교양국에 합창을 쓰자라는 아이디어는 결국 9번 교양국의 4악장으로 녹아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희의 송가 선율이 대충 만들어진 것은 1822년경의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9번 교양국의 4악장을 기약으로만 구성했을 때에 구상했던 그 선율은 그 이후에 작곡된 현악 4중주 15번의 5악장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선생님 그런데 4악장은 합창을 넣은 것 말고도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타 형식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한악장, 4악장 자체가 하나의 그냥 칸타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4악장의 도입부 부분입니다. 그렇죠. 도입부 부분에 그 D단조의 어두운 선율이 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두들겨 부수면서 나오고 나면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아주 근엄하게 뭔가 레치타티보를 연주하죠. 그러면 그 내용은 마치 진짜 진정한 참된 음악이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파트들이 우리가 아까 연주했던 1악장 아냐? 라고 연주하니까 갑자기 저음현들이 아 그거 아냐? 단호하게 거부하면 또 목과 낙기들이 약간 좀 간사한 듯 2악장을 들려주죠. 2악장은 그럼 아냐? 그러니까 또 단호하게 첼로와 콘트라바스는 거부합니다. 이것도 아냐? 그러고 나니까 아주 그 플루트를 비롯해서 서정적인 3악장을 들려주니까 이 부분이 참 재밌던데요. 저는 첼로와 콘트라바스는 글쎄 음 그럴 수도 라고 약간 망설이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 그것도 아냐?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그제서야 오케스트라가 새로운 찬송, 송가선율을 들려주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환희의 송가선율이 되고 그걸 이제 오케스트라 전체 그러면 그 선율을 들려주자마자 첼로와 콘트라바스는 갑자기 올커니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드라마적이죠. 그래서 이 1악장의 도입, 4악장의 도입부 부분에 첼로와 콘트라바스의 레치타티보와 다른 파트들의 화답 거기에 이런 상호작용들은 그야말로 오페라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페라적인 드라마 구조로서 기악이 서로 문답을 하고 나면 이제 등장한 환희의 송가선율이 계속 세 번의 변주를 거쳐가지고 확장되면서 청중들에게 각인시키죠. 그러다가 갑자기 오케스트라 총주가 막 두들겨 부수면서 다시 디단조의 어두운 선율을 연주하면 독창자 중에 베이스 가수가 홀로 일어나서 아주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 친구들이여 이 소리가 아니고 더욱더 즐겁고 기쁜 노래를 부르자고 레치타티보를 얘기하는데 이 레치타티보 부분은 베토벤이 창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 이제 드디어 베이스가 실러의 환희의 송가를 텍스트로 한 선율을 연주를 하죠. 그러면 그거를 다른 독창자들도 받아서 중창이 되고 합창으로 연결되면서 일단 중반부가 마무리가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테너가 혼자 서서 아주 이때는 또 터키 행진곡이 연주되죠. 피콜로와 심벌즈가 계속 이렇게 행진을 하는 듯한 그런 연주로서 터키 행진곡이 연주되고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선율이 등장하면서 뒤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이중프가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복잡한 음악이 기악과 성악을 오가면서 연주가 되다가 마지막 코다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다 부분을 무려 다섯 파트로 나누어 놨습니다. 코다의 주된 부분을 코다 1, 코다 2, 코다 3을 넣어놓고 그 사이에는 계속 카덴자라든지 론도 같은 걸 넣어서 정치 전체적으로는 다섯 개의 파트로 연주되도록 참 베토벤께서는 뭐 그렇게 하실 말씀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던지 코다까지도 이렇게 중첩을 지켜서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게 참 역시 베토벤의 교향곡 세계를 마무리하는 정말 역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는 사악장도 결국 저희 내리 속에 남는 것은 바로 환희의 손과 그 선율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환희의 손과의 선율이 이 곡만을 위해 작곡된 곡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작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 환희의 손과의 선율과 굉장히 유사한 선율들을 이미 베토벤의 중기 작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1808년에 작곡된 유명한 합창환상곡 피아노와 이렇게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나오는 이 합창환상곡 선율에도 이 환희의 손과의 선율과 비슷한 선율이 이미 등장하죠. 그리고 1808년으로부터 2년 뒤인 1810년에 베토벤이 작곡한 가곡이 있습니다. 이게 괴태의 동물과 식물의 변형이라는 시로부터 인용한 그런 가곡인데요. 이 그림 리본으로 그 그림 리본으로 작은 식물의 잎과 꽃잎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는 가사가 있는데 바로 그 그림 리본으로라는 가곡이 또 환희의 손과 선율하고 똑같은 선율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합창환상곡과 1810년의 가곡 그림 리본으로라는 이 선율이 아주 환희의 손과의 근본 선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그 유명한 조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디단조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디단조는 죽음의 조성이죠. 그래서 이 모차르트의 레퀴엘 그렇죠. 이런 곡들이 다 디단조를 띄고 있는데 처음에 정말 죽음의 어둠과 같은 디단조로 시작하고 또 1학장도 그렇지만 4학장도 디단조의 어두운 선율로 시작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 코다 끝날 때에는 디장조의 환희의 어떤 찬가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디단조라는 가장 어두운 조성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디장조의 선율로 끝을 맺는다. 이거야말로 베토벤의 평생의 모터였던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거를 그대로 음악적으로 구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 작품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훌륭한 작품이 후대에 끼친 영향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일단 이 베토벤의 합창교양곡이 출연한 이후에 새로운 전문적인 지휘자가 나와서 이 곡을 지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지휘자는 전문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당시에만 해도 전문적인 지휘자가 따로 지휘한다. 어떤 특정한 곡을 전문적인 지휘자에게 맡긴다라는 이런 생각은 아직 그렇게 퍼져있던 생각이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작곡가가 지휘하는 건 그렇다 치고 그럼 나머지는 다 아마추어들이 지휘했다는 얘기신가요? 네. 이 당시에 보면은요. 당시 전문 콘서트 오케스트라 자체가 자체를 구비했던 기관이 몇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면 런던의 피라모닉 소사이어티 그리고 파리의 콘서트협회 그리고 라이프지히의 개반트하우스 그리고 베를린의 심포니스와레라는 이런 단체를 빼고는 전문적으로 오케스트라단을 갖춘 단체조차가 없었던 시기니까 아무래도 여러 아마추어들에 의해서 음악회가 지휘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이 곡, 이 합창교양곡이 연주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지휘자라는 직업이 대두되는 데 대해서 하나의 규범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규범뿐만이 아니라 이 곡을 연주함으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연주한 지휘자는 스타 지휘자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러도 그렇고 푸르트뱅글러도 그렇고 토스카니니, 노절로링턴, 바인가르트너 등등 이 곡을 연주한 이들의 해석이 합창교양곡의 어떤 새로운 참고할 만한 그런 지표가 되는 그런 지휘들을 남겼던 지휘자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지금까지도 지휘자로서 대가 대접을 받으려면 이 합창교양곡 한 번쯤 지휘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뭔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않고서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휘자들을 이렇게 스타 지휘자를 탄생하는 산실 역할도 하겠지만 작곡가, 후대의 작곡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 예를 좀 들어드리면 브루크노의 교양곡에서 3번과 9번 교양곡이 베토벤 합창교양곡과 같은 D마이너 조성을 띄고 있습니다. 또한 말로의 1번 교양곡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베를리오즈가 9번 교양곡을 너무나 사랑하고 베토벤을 열렬히 추종했던 추종자였잖아요. 그래서 베를리오즈 교양곡의 마지막 악장에서 주제들을 푸가 스타일로 엮어가는 이런 작곡 기법들을 베토벤의 합창교양곡으로부터 또 썼다고 하고 멘데스 존의 2번 교양곡 그리고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양곡 바그너 라인의 황금 그리고 브람스의 교양곡 1번 이것은 그냥 베토벤의 교양곡 10번이다 라는 애칭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 곡에서 만약에 환희의 손가 멜로디를 못 찾은 바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쓰는 그런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워낙 유명한 곡이다 보니까 피아노 악보로 또 출판이 이루어졌는데요. 1829년에 체르니가 포핸드 버전으로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리스트가 1853년과 1865년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이 작품을 피아노로 편곡을 해서 오늘날까지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은 후대의 작곡가, 낭만주의 작곡가들 중에서 나중에 브람스파, 바그너파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브람스파도, 바그너파도 전부 베토벤의 후계자를 자처했다라는 점이 베토벤이 남긴 영향이 어떤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네요. 그리고 또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 단순히 이게 지휘자나 작곡가 같은 창작자, 해석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CD, 80년대에 CD 시대가 개막이 될 때 CD 한 장의 재생시간, 용량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라고 할 때 아주 위대한 지휘자 카라야니 베토벤 합창교양곡 한 곡이 그대로 한 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 포맷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CD의 재생시간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참 이 합창교양곡이라는 작품은 어디까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참 이렇게 놀랍다는 생각이 거듭드네요. 정말 흥미롭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관중이 있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스트리밍을 하고 무관중 공연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기 쉽지 않은 귀한 서울시양의 공연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하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시양의 공연기획 자문을 맡고 계신 볼프강 핑크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음악회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두고 저희가 어떤 정기적인 음악회를 기획하고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유관 공연에서 지금 무관 공연으로 바꿨는데요. 이를 위해서 마르크 슈텐츠 지휘자님이 오셔서 지금 현재 자가 격리하시면서 공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군요. 네,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편성을 굉장히 소규모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작곡가인 야코 쿠시스토에게 편곡을 맡겨서요. 규모를 줄였는데 예를 들면 이전에는 합창을 120명 정도? 그래서 3개의 합창단이 섰는데 올해는 과감하게 24명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악기 편성도 소규모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또 이런 소규모 편성의 합창교양곡 연주는 없어서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또 달리 생각해보면 상당히 신선한 체험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대편성의 교양곡과 합창단으로 연주를 한 게 불과 100여 년 밖에 안 되는 그런 전통이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베토벤 시대의 어떤 음향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체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시 베토벤 시대에도 규모는 크긴 컸더군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만 해도 적게 잡아도 80명, 90여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돼 있고 재미있는 거는 요즘 베토벤 교양곡의 악보, 판본을 조나산 델마라는 분이 편집한 신판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조나산 델마는 주장하기를 그 당시 베토벤이 빈에서 합창교양곡을 초연할 때 합창단 악보를 40부만 인수했다. 이거는 결국 합창단이 4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또 다른 반론에서는 그 당시 합창단은 악보 하나를 두 사람이 같이 받다.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도 최소 80명은 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런 독특한 상황 속에서 규모를 줄여도 어떻게 보면 베토벤 시대의 좀 더 작은 음량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을 거고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곡 자체가 가진 어떤 스케일 그리고 그 어떤 의미가 절대 줄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동일한 악보를 가지고 이렇게도 연주할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 아까 해석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같은 악보라도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 또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 똑같은 곡을 듣더라도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또 마음가짐 이런 거에 따라서 참 그 곡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올해 2020년 이 베토벤 250주년이면서 또 코로나의 시대로 기업될 이 2020년 연말에 듣는 베토벤 합창 교양곡의 의미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전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정말 베토벤의 합창 교양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라겠고요. 12월 20일이죠. 일요일 오후 5시에 서울시양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베토벤 합창 교양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니까요. 공연 보신 많은 분들 또 이렇게 댓글 반응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리액션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 공연의 의미가 또 남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와우. 선생님하고 저하고 콘미공을 2020년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아 그렇죠. 벌써 이번 회차가 2020년도 콘미공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